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숙종대왕 즉이 허신 그 해의 남원이로구나 꽃꽃이 금수강산이요 다방이 의지인 이곳에 성은 성, 이름은 봉춘에 향기향자를 쓰는 중향이 쓴 것다 날적부터 총명하기까지 없어 우리 애는 두 팔 걷어나서고 이 필요한 곳에는 약주머니를 털어주니 마을 보드니가 아시라 부르며 따르더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